1, 2, 1, 2, 3 아직 걸길이 너무 먼가 봐 내가 원했던 것은 얘기가 아닌데 아니 사실은 지쳤던 거야 그 끝이 안 보이니까 그리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이리 만나기 힘든지 만나서 하나 주고 싶어도 거울 앞에 선듯이 잡히질 않는데 언젠가 그곳에 다다를다면 너도 내 옆에 닿게 될 거야 어제가 오늘을 향해 간다면 같은 내일을 볼 거야 오, 잠깐만 쉐, 쉐, 쉐 아니 여긴 또 어디인 거야 내가 원했던 곳은 여기가 아닌데 너도 날 보러 오고 있는지 그 끝엔 뭐가 있을까 생각보다 더 느린 걸음이라도 어딘지 처음 보는 길에도 우린 서로를 향해 걷고 있으니까 다시 만날 날을 안 기다릴 거야 언젠가 그곳에 다다를 때면 너도 내 곁에 닿게 될 거야 어제가 오늘을 향해 간다면 같은 내일을 볼 거야 1, 2, 1, 2, 3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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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이 올 거야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팀 감성 골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